대거현실의 오늘 발언을 보니 레임덕 상태는 물론 두창희 정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물리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미 학교별 배정을 발표해 증원 규모를 줄이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신입생 모집 요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의료계가 제안한 의대 정원 1년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다시 확인하면서 1년 유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검토를 하겠지만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지지를 치는군요. 대책 없는 의대 직원 하겠다고 세금 낭비, 인력 낭비만 엄청나게 하고 이걸로 지지율 좀 끌어보려고 했는데 이직 지지층도 이걸 보고는 투표를 포기할 정도로 심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총선이 너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지금 접전지역에 관한 충격적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울경 지역이 지금 폭풍과 몰아치는 경합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낙동강까지 갔어요 지금 전선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일 치열하게 경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부울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이 전선을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밀어내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넓어져 왔죠. 그리고 최근에 완전히 부산 쪽에 부산 경남 쪽에 집중을 하면서 낙동강 벨트를 완전 격전지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이런 선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 유심히 보는 지역구가 있으세요? 혹시 작가님이 유심히 보면서 이 지역구에서 이변이 일어나면 어떤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포천 가평 선거구하고 포천 가평이죠. 포천 가평 선거구하고 거기 박용국 후보하고 김용태 후보가 붙었죠. 그다음에 이천. 이천. 국힘당의 현역 의원하고 민주당의 전 시장이 붙었죠. 그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두 군데에서 만약 민주당이 이기면 경기도는 거의 전멸이에요 국힘당이.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전문가들은.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몇 석을 의뢰당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거 상황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과거에 선거를 분석하던 문법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결국 대통령 때문입니까? 그렇죠. 아니 대통령 못한다는 사람이 60%가 넘는데 그 선거를 여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 지역 원래 민주당이 동작을만 빼고는 지난 총선에서 전부 패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추설로는 야권 200석도 꿈은 아닙니다. 저번 총선에 민주, 즉엉, 열린민주, 더불어시민당, 기타 야권 성향, 무소속 등 합쳐서 191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그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고 충남, 충북, 농촌 지역에서도 붙는 조사가 나오고 있으며 부산, 경남은 지난 총선에 막판 보수 결집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의 최소치를 얻었기 때문에 부산, 경남은 아무리 못해도 지난번보다 두세석은 더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현 상황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다만 본 투표에서 저들이 어떻게 결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민주당이 방심하지 말고 저들의 공작으로부터 방어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원회반인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